희성이가 씨의 시비입니다. 씨의 시비에서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시비 안 켜져 있는데. 어? 뭐라고? 시비 안 켜져 있는데. 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뭐 색깔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색깔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또 과일 이름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과일의 색깔을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오늘은 시야를 먼저 치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민성이한테 단어랑 문장에서 각각 몇 개씩 틀렸을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민성이 생각은 어떻다고요? 어. 많이 틀렸을 것 같죠. 많이 틀렸을 것 같다. 그래요? 자 자기가 친 시험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지 아닌지 몇 개 틀렸을 것 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많이 틀렸을 것 같으면 뭐 어떤 걸 틀렸을 것 같아요? 뭐 옐로우가 많이 헷갈렸어가지고 옐로우가 좀... 많이 헷갈렸어가지고 그거 아마 틀렸을 것 같고 그거 틀렸을 것 같고 어. 또 다른 거는? 그 다음에 그린도 살짝 좀 헷갈렸어가지고 그린도 헷갈렸다. 그린도 헷갈렸고 또 그리고 또... 음... 근데 느낌상... 음... 이러면 그냥... 음... 그냥 틀린 것 같지? 음... 옐로우하고 그림만 틀렸으면 그렇게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색이니 묻는 표현은 영어로도 어떻게 하면 됐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m 써볼까요? C O L O R 옳죠. 아니 근데 아직... 컴퓨터 안 켜졌어. 어? 아직 안 켜졌어? 예? 왜 자꾸 안 켜져? 된다. 됐죠? 응. What color? 한 다음에 그 다음엔? Is it. Is it. 안 되겠죠. What color is it?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응용해 볼까? 만약에 그거... 아...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olor is it? 그러면 what color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색깔? 그렇죠. 무슨 색이 뜻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어. 그것은 무슨 책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틀려도 상관없어. What book is it? 그렇지. 와... What book is it? 하면 되겠네. 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영화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movie is it? What? 갑자기 여기 what로 바뀌는 거야? 아니요. What... What... What movie is it? What movie is it? 오... 이제 민석이는 무슨 색깔인지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책인지, 무슨 영화인지... 그쵸? 맞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줄... 아, 이거만 바꿔 끼면 응용이 가능하네. 여기 있는 것만... 그쵸? 지금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what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사실 what은... 이렇게 뜻이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제일 먼저... 무엇... 무엇이란 뜻으로 배웠지. 근데 지금 보니까 무슨 뜻도 있다? 어떤... 이런 뜻도 있어. 어떤 색? 뭐... 뭐... 빨간색? 아니, 어떤 색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색... 어떤 색이니? 라고 묻는 거 하고, 무슨 색이니? 라고 묻는 거 하고, 다른 거 묻는 거야? 똑같은 거 묻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무슨 색이니? 영어로 뭐야? what color? 어? 틀려 상관없어. what color? what color? 그럼 어떤 색은? 똑같은 what color? 그래! 당연하지. 이게 똑같은 뜻인데 뭐... 됐습니까? 어떤 책? 어떤 책? what... what book? what book? 어떤 영화? what movie? what movie? 어떤 색? what color? what color? 됐습니까? 자, 그리고 is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is... 남자야? 아니요. 음... 여자야? 아니요. 여럿이야? 여러 개야? 어... 여러 개는 아니... 여러 개야? 아니요. 여러 개는 되이라야지. 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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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거.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써는 희나, 쉬나, 이시나, 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얘들 별명이 뭐냐 하면, 암만 길어봤자 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민성이는 암만 길어봤자? 민성이는, 내 입장에서 민성이는 희죠. 민성이 엄마는? 아빠는? 똑같이 희. 그렇죠. 민성이 형제 있어? 동생, 여동생 안남이 있어요. 어, 여동생 있어? 그럼 여동생은? 암만 길어봤자? 쉿. 쉿, 그렇지. 책상은? 책상은... 쉿. 그렇지. 그렇죠. 연피 두 자루는? 네. 그렇지. 그다음에 민성이 친구 있어? 네. 당연히 있지. 많아? 그럼 그까진... 한 몇 명 정도 있어? 뭐 여기 다섯 명 있다 치자 그냥, 예를 들어. 민성이 친구 다섯 명은 암만 길어봤자? 네. 아, 그래서 예를 보고 암만 길어봤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 What color is it? 했으니까. 몇 개의 물건의 색깔이 지금 주문만거지? 한 개의 색깔이 주문만거지? 그렇죠. 한 개의 색깔이 주문만거야.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것도 응용해볼까? 자,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근데 만약에... 예를 보고 싶은 분은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그리고 컬러를... 어, 컬러를... 플라워로 바꿔주면 될까? 플라워로 바꿔준다.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읽어볼까? What flower is it? 어, 이거는 밑에 이 뜻이 아닌데. What flower is it? 그것은 무슨 꽃인지 묻는 건데요. What flower is it? 그것은 무슨 꽃이야? 이 뜻인데요. 뭐... What color is it? 아... 더... 다시... 그것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응, 이게 영어로 뭐예요? 이 시즈오, 아 아닙니까? 잔거예요? 내가 선생님 지금 이걸 지우고 대신에 얘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뭐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대신 플라워를 쓰면 될까? 예 그래 그러니까 그 꽃이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소? What color is flower? 오케이 그 꽃이니까 그 꽃 무슨 색깔이야? What color is the flower? 오케이, 그래서 the flower는 암만 길어봤자 길어봤자 남자야? 아니 남자면 이거 할텐데 여자야? 아니 여러 개야? 아니 그럼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암만 길어봤자 이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여러 개야? 아니요 그러면 예 그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꽃은 무슨 색이니?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the flower? 오케이 그 차는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color? 그 숲은 무슨 색깔... 아 숲 영어로 보구나? 그 책... 아 보자 뭐 할까 그 하늘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sky? 그 바다는 무슨 색깔이니? 그 바다는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sea? What color is the sea? What color is the sea? 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있는 거를 또 바꾸면 이번에는 아 응 아 뭔가의 색깔이 뭔지? 됐습니까? 꽃 색깔이 뭐니? 그 셔츠 무슨 색깔이니? 그 셔츠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shirt? 됐습니까? 그 모자는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hat? 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그러면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네요 그 꽃 말고 그 꽃들 그 꽃들 To color is to stay the flowers? 자 이렇게 꽃은 the flower고 꽃들은 the flowers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어딘가 아직 틀렸어요 한 군데 더 고쳐 줘야 돼요 꽃들은 무슨 색? 꽃이 한 송이가 아니고 여러 송이 있는데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묻고 싶을 때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표시해놨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 걸 보고 표시라고 합니다 표시한 부분 중에 어딘가를 고쳐야 돼요 어디를 고쳐 줘야 될까요? 덜을 D로 읽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꽃들은 안 길러봤자 그래요? 이거 하나예요? 아니 아니요 그럼 이제 어디를 고쳐야 될지 보일 것 같은데 예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 예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뜻을 물어본 게 아닌데요 뜻은 그래 이다 라는 뜻도 있고 있다 라는 뜻도 있지 예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비동사 비동사 대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대이 M이에요? 대이 이즈에요? 대이 RG 대이 RG 그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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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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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 flowers? What color are the flowers? 왜 갑자기 is가 are 왜 바뀌어야 돼요? 그 꽃들 암만 기려봤자 뭐야? The flowers 암만 기려봤자 뭐야? They are are they 얘가 are they가 되는 거야? What color are they? The flowers 암만 기려봤자 뭐야? 남자야? 여자야? 하나야? 하나가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 여러 개잖아 여러 개 그쵸? 여러 개를 암만 기려봤자 뭐가 되고? They They가 되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산은 그래서 그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y?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y flowers? What color are they flowers? 꽃 한 송이 색깔이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거로 바꿔주세요. 꽃 한 송이의 색깔이 궁금하면 What color are they flowers? The flowers 암만 기려봤자 뭐예요? 남자예요? 아니요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이시 여기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시 이시은 뭐하는 느낌이에요? 물어보는 물어보는 느낌이죠 그러면 그 바나나는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그 바나나라고 했는데요 다른 바나나 말고 어떤 특정한 바나나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그냥 바나나 무슨 색깔이니가 아니고요 그 바나나는 무슨 색깔이니 이러겠죠? 그래서 더 이러겠죠 그 바나나 무슨 색깔이야 What color is the banana? What color is the banana? 라고 물어봤을 때 더 바나나는 암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할 때 It 대답을 해보세요 영어로 누군가가 민성이한테 What color is the banana? 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 It's a yellow 뭐라고요? It's a yellow It's a yellow 한번 써볼까요? Y Y E L O W OK 자 여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It's a yellow 라는 표현이죠 아 어를 빼야죠 왜 빼야 되는데요? 맞았어요 여기 어를 빼야죠 여기 도대체 무슨 제주로 어가 들어갑니까? 어를 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왜 빼야 되죠? 이게 약간 그냥 바나나가 무슨 색이라고 물어봤지 그냥 그 그냥 딱 그 한 개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한 개를 물어본 게 아니다 설명이 좀 이상한데 여기 어를 쓰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의 뜻 때문입니다 어의 뜻이 뭐예요? 하나의 하나의 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어 몇 가지 가르쳐줘 그럼 그 뒷 부분은 네가 채워줘 얘가 하나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왜 못들어 여기에 왜 쓸 수가 없는 거지? 음 It's a yellow 만약에 어가 있다 치면 It's a yellow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것은 하나의 자 여기에 어가 못 오는 이유는 얘가 뜻이 뭐예요? 노란 아 무슨 씨예요 이거 이름 씨 아 이름 씨예요? 아 어떤 씨 어떤 어떤 색 노란색 오케이 어떤 꽃 노란꽃 오케이 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무슨 씨만 하나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는 거지 응 이름 씨 응? 이름 씨 이름 씨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얘기하는 건지 하나의 행복 행복한 이라는 말도 어떤 씨인데요? 어떤 사람 행복한 오케이 어떤 꽃 또란꽃 얘들은 어떤 씨인데 너는 어떤이 하나일 수 있어? 어? 어 연필이 하나일 수 있어? 연필이 하나일 수 있어? 연필이 하나일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의 노란입니까? 그것은 노랗다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 민성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슬슬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 그래서 그것은 노랗다 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된다? It's yellow It's yellow 그러면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It is 그럼 지금 이 It은 자 둘이서 대화한다 진짜 누군가 뭐라고 물어봤어? What color is the one? 라고 물어봤더니 B가 It is yellow 그러면 얘는 암만 길어봤자 한 거지?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야 이거?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야 이거? 음 It is yellow It is yellow 할 때 It은 뭔가를 어우 귀찮아 이거 또 쓰려니까 귀찮아 어우 그냥 간단하게 줄여 쓰자 이걸 보고 암만 길어봤자 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암만 길어봤자 라고 합니다 It은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It은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이거 지우고 대신에 안 그럼 우리말로 생각하고 이거 지우고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요? 바나나 바나나 이거죠? 네 그쵸? 그럼 다시 물어볼게 여기에 It is yellow 할 때 It은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야? 바나나 자 선생님 또 얘기합니다 아무 바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바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를 써야 된다니깐요? 내가 영어로 뭐래요? 선생님 지금 표시한 거 더 그래 더 왜 자꾸 더 를 뺍니까? 그래서 그 바나나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banana? What color is the banana? What color is the banana? 했더니 어 그 바나나 노란색이야 The banana is yellow The banana is yellow The banana is yellow 근데 더 바나나라는 말이 묻는 사람 말 속에 있어 없어? 있긴 있는 게 뭔데 있는 거지? 있음 있고 있음 없음 없음 여기다가 A가 What color is the banana? 라고 물어봤다고 써놨는데 묻는 사람 말 속에 더 바나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굳이 또 더 바나나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바나나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아니죠 여러 개야 아니요 여러 개였으면 아마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다? 응 됐습니까? 그건 노래 어 그 바나나 무슨 새끼야 그건 노래 그건 노래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암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진하게 이렇게 고치면 얘도 고쳐주세요 It's red It's red It's red It is red 안 되겠죠? 응 그럼 여기도 어딘가를 고쳐줘야 되겠네요 What color is the apple? What color is the apple? 빨가면 응 빨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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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을까? 얘가 물어본 건 What color is the apple? Apple 한번 써볼까요? A, P, P, A 됐습니까? 아까 전에 민성이가 도를 D라고 읽어야 된다고 쓸 적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를 D라고 읽어야 되는 거 더 더 가 뜻이 뭐라고 그러나? 근데 더 가 더의 뜻이 뭐라고요? 그 그 다른 거 말고 그 그렇습니까? 네 이 세상 모든 사과의 색깔을 묻는 거야 어떤 특정한 사과의 색깔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특정한 사과 그래서 얘를 붙여야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F를 할 때 에 소리가 자음 소리야 모음 소리야 자음 아 자음 모음 모르는구나 자음 모음 모르는구나 자음 모음 모르는구나 오케이 이걸 보고 여기 히읗까지 있지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자음이라 그래? 모음이라 그래? 아 씨 뭐였더라 그렇죠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이런 뜻 네 잘 알고 있네요 자음입니다 이게 그러면 모음이라고 쓰고 이거 여기다가 선생님 뭘 쓸 거 같아? 아 아 에 이 오 오 에 쓰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애플 할 때 이거네 그래서 더 뒤에 무슨 소리가 나면 모음 소리가 나면 더 라고 읽지 않고 디 라고 읽어서 더 애플이 아니고 뭐? 디앱뽀 그래서 그 사과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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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it은 자꾸 더 애플이랄까 it은 이번엔 뭐를 안 망기려봤자 한 거야 고맙게도 뭔가를 안 망기려봤자 해줬네 뭐를 안 망기려봤자 한 거예요 또 눈치 본다 아 아 아 참 무슨 말이 뭐했어 이거 지우고 대신 못 써도 돼 아 뭐 우리말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사과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사과 하나 빨리 왔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저 아 아 아 눈치 보지 말고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세요 소리내서 아 아 이거 대신에 디애플이 온 거야? 디애플 레드게 디애플 레드게 그치 얘는 왜 없어지는데 어 얘 뜻이 뭔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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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뭐 가르쳐 그래 얘가 디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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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디애플로 바꾸는데 얘는 도대체 왜 없어집니까 내가 갑자기 빨갛다라는 하다시로 변하기라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사과는 무슨 색깔이니 그 사과는 빨갛다 그 사과는 빨갛다 그 사과는 빨갛다 그 사과는 빨갛다 근데 디애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니까 한번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무슨 색이야 what color is is it 그랬더니 그것은 빨갛다 the apple is red 그것은 빨갛다 it is red ok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ok 뭐하는 느낌 들어 is it ok what color 에 대한 대답 자 그래도 r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질문이다 red는 색깔을 묻는 거니까 red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색 빨간색 what color red 됐습니까 ok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ok 그랬더니 그것은 빨개요 it is red it is red it is red ok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ok 참 그리고 참 민성이 그것도 배웠네 학교에서 몇 시인지 묻는 것도 배웠는데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color 내신에 뭘 넣으면 돼 what time 그래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ok 무슨 시간 what time is it 무슨 색 무슨 영화 what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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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책 무슨 시 무슨 시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what time what color 됐습니까 ok 물어봤더니 그것은 노래요 it's yellow it's yellow yellow 아까 잘 쓰던데요 뭐 it's yellow 아까 썼잖아 yellow 기억 안 나요 yellow 썼던 기억 안 나요 yellow 썼던 기억 안 나요 no 바나나 색깔 물어보는 거 안 했던가 우리가 됐어 그랬죠 ok 더 이상 안 남아있네 아까 전에 what color is it 바나나 바나나 했더니 it is yellow yellow 썼볼까요 why it's ok 그래서 몇 가지 소리 yell yell why가 가진 몇 가지 소리 중에 it's yellow 중에서 뭐 됐다 짤막 그렇지 오 오 이것만 무슨 소리 날까 응 그렇죠 L 얘가 ELL이 L 소리내니까 여기다가 짧은 막대기 붙여주면 EL 돼줘 됐네요 됐습니까 오 훌륭합니다 오 민성이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네 좋아요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ok 물어봤더니 그것은 하예요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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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볼까요 W H I T ok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 다섯 개 알파벳 중에서 어떤 알파벳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게 누구게 E E가 소리 안 나요 오 맞았어 아 미안 그러면 하나 더 있어 소리 안 나 H 그렇지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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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 항상 T 그래서 소리가 뭐가 됐다 와이트 와이트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분명해요 와이트의 뜻은 뭐고 참 흰 흰 하얀 무슨 씨 어떤 씨 알겠습니까 오케이 It's white It's white 계속해서 그것은 초록색입니다 It's green It's green It's green 하면 안되겠지 It's green 한번 써볼까요 G R G R E E N E E N 맞았을 것 같아 틀렸을 것 같아 틀렸을 것 같아 그럼 고칠 기회를 줄게 R을 R을 L로 글린이야 글린 글린 초록색은 글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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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린이요 둘 중에 뭐가 많을 것 같아 진짜 섞어졌어 선생님이 왜 이런 거 물어보는지 알아 네 니가 메타인지와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야 넌 오늘 쓴 거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네? 어 오늘 시험 틀린 거 없이 다 맞았다고 어 다 맞아서 좋지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니가 다 맞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니요 아니 확인 안했는데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걸 이따가 메일 확인해보고 들어왔으면 작성해서 뭐 답장 보내는지 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팩스로 보내주신다고요? 제가 팩스.. 팩스는 제가 없는데.. 그것은 파란색입니다. it's blue. it's 라니까 왜 자꾸 it blue라고 들리니? it's blue. blue 한번 써볼까요? p l o e 그 다음에.. 그것은 까만색입니다. it's black. it's 좀 해보세요. it's black. black 한번 써볼까요? d l a c k 잘했는데 자신이 잘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지 그게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ok 수고했어요. 잘했어. s s s s s s s s